그래서 제목은? I can, we can I can, we can I can, we can I can 뒤에 뭐 뭐 하자 Can 뒤에는 하자씨를 집어넣는거에요 하자씨를 집어넣으면 뭐 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자씨를 보여주면서 하자, 먹다 그래서 집 먹으러 가자 그렇죠 하자가 뭐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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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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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이런 것들을 보고 하자씨라고 해요 I can run 나는 나는 뛸 수 있다 We can go 우리는 갈 수 있다 캔디에는 하자씨를 집어넣으면 뭐 뭐 할 수 있다라는 뜻이야 어떻게 더 뛰어넘으면 많이 들어가야 되요 I can play golf I can play golf I can play golf I can play golf 더 해 하자 하자씨가 아니라 하자씨가 머리 좀 하자씨가 머리 하자씨가 머리 하자씨가 머리 하자씨가 매일 뒤에 뭐 뭐 하다를 넣으면 뭐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I can play golf 그 다음에 우리는 축구할 수 있어 I can play We can play soccer We can play soccer And we can play soccer 오케이 들어볼까요? We can play soccer We can play soccer 뭐래요? We can play soccer We can play soccer 수기 좀 어려운데 여쭤됐나요? S-O-C-C-E-R 오케이, play soccer 그래서 우리는 축구할 수 있어요 We can play soccer We can play soccer Play soccer라는 표현은 알아놓으면 써먹을 때가 많았죠? 그래서 우리는 축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뭘 하면 되겠다? We can play soccer We can play soccer We can play soccer We can play soccer 오케이, 그러면 나는 드럼을 연주할 수 있어 I can play the drum I can play the drone I can play the drone I can play the drone 아 미안 우측 I can play the drums 나는 이거 구구를 연주할 수 있어 나는 구구를 연주할 수 있어 I can play the drums I can play the drums I can play the drums 아까 전에 I can play the drums 할 수 있어 드럼즈 해야 되겠죠 I can play the drums I can play the drums 자 이번엔 드럼은 악기죠 악기 악기 악기는 더 무심하게 그렇죠 악기를 연주한다 할 때는 더 를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축구 하다가 뭐해서 축구 하다 축구 하다 축구 하다 축구 하다 축구 하다 이와 같이 운동을 한다 할 때는 더 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를 쓰면 잘못된 표현이에요 겉면에 악기를 연주하다 할 때 악기에는 더 를 붙여줘야 되는 거 중요해요 우리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많이 걸을 수 있겠네 I can play the drums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첼로를 연주할 수 있어 We can play the cello We can play the cello 그렇죠 We can play the cello 첼로는 악기니까 첼로 연주하다가 뭐해요? 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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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말하기 테스트 할 때 먹지 말라고 했죠? 선생님이 못 먹게 하는 게 아니죠? 첼로는 C가 특이하게 문구를 내고 있어요 첼로 C가 그래서 문구를 내고 있어요 츄 츄 첼로 첼로 츄 츄 츄 츄 첼로 첼로 나를 야구 할 수 있어 I can play the baseball I can play the baseball 야구는 운동이에요? 악기에요? 응 그럼 야구 하다가 뭘까요? 플라이 야구 하다가 뭐냐고 플라이 베이스볼 플레이더 베이스볼이야 플레이더 베이스볼이야 플레이베이스볼 플레이더 베이스볼 난 야구할 수 있습니다 I can play 베이스볼 베이스볼을처럼 해야 되겠죠 베이스볼 저는 야구할 수 있습니다 I can play 베이스볼 I can play 베이스볼 I can play 베이스볼 그 다음에 우리는 플롯을 연주할 수 있어 We can play We can play the 플롯 We can play the 소 플롯 플롯은 악기니까 돌을 써야 되겠군요 우리는 플롯을 연주할 수 있다 We can play the We can play the We can play the flute We can play the flute We can play the flute 저는 기타를 연주할 수 있어요 I can play the 기타 I can play 기타는 악기의 운송이에요 악기 조금 덜 쓸까 말까 덜 써요 써야되고요 I can play 기타 쓰는 연습 잘 되겠군요 V G A 기타 그러면 기타 연주할 수 있습니다 I can play the guitar I can play the guitar 안녕하세요 I can play the guitar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어 반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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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위 위는 축구할 수 있다 We can play soccer We can play soccer Okay 플루트 연주하자 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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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하시고요 기타 연주 하자 플레이더 기타 기타는 악기 이따가 가르쳐요 플레이더 기타 리타 기타 플레이더 기타 오케이 드럼도 연주하나? 구기 연주하나? 시어로 문장밖에 아니에요 문장하고 단어 플레이더 드럼 플레이더 드럼 그렇죠 플레이더 드럼 드럼도 마찬가지 하시고요 야구 하자 플레이베이스볼 플레이베이스볼 야구는 운동이니까 덜을 쓰지 않고 베이스 베이스하고 보호랑 합친 말이요 플레이베이스볼 플레이베이스볼 플레이벌 덜을 쓰지 않죠 다 됐습니다 시험치고 C레벨 들어가세요 하윤 플레이베이스볼 위치 플레이베이스볼 감사합니다.